생성 ai. 한 몇 번 다루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드림 바이 웜 보라는 학생들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려주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문을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생성 ai인데 그림이 좀 사실적이고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게 되면 안전한 그림만 그려주는 생성 ai. 드림 바이 원보.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네요. 2021년 때 캐나다에 스타트업인 원보가 출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. 그냥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원보 ai 이렇게 치면 그냥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다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. 웹사이트 드림.ai 여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여기에 박스 안에다가 제가 한 번 그림 몇 개 그려보니까 꽤 괜찮게 나오네요. 이게 이제 기자가 2025년에 서울 모습을 그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제 집이 경남 통령이니까 경남 통령의 어디어디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그렸네요. 영어로 이름 집어넣으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. 그 다음 통령의 바닷가를 여러분들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만 여러분 이렇게 그렸데 꽤 괜찮죠. 신기해요. 얼추 비슷하게 그렸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그렸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학교 학교도 한 번 그려봐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그리고 웹툰 작가들 상당히 앞으로 곤란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거 나온 김에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는 이런 것이 있죠. 달리 e2. 방송에서 한번 다뤘습니다. 스테이블 디퓨전 미더전이 달리 e 이메이전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좀 복잡하네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이미지 생성 ai입니다. 문자로 된 텍스트를 주문을 하게 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 생성 ai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신테시아, 픽토리, 캡캇, 캔바, 딥브레인 ai 영상을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좀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영상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선거에 대해서 방송을 새로운 사실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동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?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제야 전문가께서 그동안 몸이 좀 아파가지고 가로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내신 것은 광주광역시를 다 마쳤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요약 정리하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